네 안녕하십니까 AP토재연구소 대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짐메트릭스가 되어있구요. 코드번호는 1098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9시 59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방송해드리기에 앞서서 짐메트릭스 꾸준하게 지금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 이런데 보면 짐메트릭스를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구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많이 물려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사실 저도 이제 종목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이슈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해도 주가 자체는 떨어져있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하고 설득 뭐 설득이라기보다는 어떤 설명을 해도 약간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같이 이제 좀 이게 어떻게 거짓말로 좀 들릴 수가 있는 부분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잘 안 했다가 이번에 짐메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려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그냥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방송을 해드리고 있구요. 어제 어제도 이제 방송을 했는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장구님 늘 말씀드리지만 분석 감사드립니다. 평단 맞추기 끝에 22,500원으로 왔는데 연일 하락에 이마저도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는 조마조마 할 때는 지난 것 같고 어느 정도 포기 상태로 접어들면서 강제존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절을 감안한지라 비중 조금 줄여서 14,000원까지 오면 대폭 물타기로 평단 18,000원대까지 맞춰놓고 주식업을 주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참고하려고요. 앞으로도 짐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려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여기 상황에서 최고저점은 13,500원이죠. 13,500원. 여기 부분이겠죠. 여기 부분 이제 여기 부분을 뚫고 아래로 떨어지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원까지도 올 수 있다. 만원까지도 올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15,000원 아래로 오늘 좀 거의 15,000원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줬어요. 근데 이게 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희망애로일 수도 있고요. 좀 세력들이 이제 희망애로로 굴리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로 이게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준 다음에 올라간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일단은 아래에서 이제 아래 꼬리가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종목별 분석을 한번 보면 오늘도 웨인이 역시나 웨인이 순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강하게 아래 꼬리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래에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바닥이 어디라고 보시나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는 한 13,500원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장기로 가져가 보려고 항상 든든하고 많은 위로가 되네요. 저도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양평 작은손님 지속적인 리딩이 많은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막 이제 진멘트릭스 계속 뭐 이렇게 차트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다 해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뭔가 설명할 것들이 뭔가 되게 많아져요. 왜냐면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가 찔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사실 지속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도 어떻게든 지어짜내서 좀 위로가 어떻게 보면 한편은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리딩을 하는 거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리고 진멘영상 올리시는 분이 없어 답답한데 항상 꾸준하게 올려주셔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장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평단 얼마 정도에 맞춰놓는 게 제일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평단을 얼마로 맞춰놔라라고 확증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JR 여기 JR NOH님 이분 같은 경우에 평단이 얼마 지금 얼마 물려 계시는지 제가 지금 몰라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다음 방송이나 보실 때 평단가를 적어주시면 제가 좀 그거를 해서 좀 참고로 하시게끔 좀 잡아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 맥트릭스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에 말했다시피 일단은 춤에 하는 부분도 지금 좀 타이밍이 많이 늦었고 사실 여기 부분에서 굉장히 브레이크를 놓으면서 희망회로를 줬죠. 희망회로를 돌려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다 라고 했다가 다시 이렇게 빠진 빠지는 이제 차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이유도 사실은 장이 좋았더라면 이게 조금 그래도 버티고 버티고 갈 수 있었는데 장이 빠지니까 사실 같이 빠졌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인데 장이 이렇게 빠졌죠. 똑같이 같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에서 똑같이 같이 빠졌어요. 여기 보면 사거래를 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똑같이 같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 줘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또 조정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서 희망회로를 좀 줬다가 여기서 장이 빠지니까 장을 이제 탓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 탓하는 이유로 장이 빠지니까 너네도 빠져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지수 꺾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엔 같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한 가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제 제1약품도 제가 하거든요. 제1약품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제1약품도 지금 똑같고 그리고 뭐 랩지노맥스는 보여드렸으니까 근데 제1약품을 왜 보여드리냐면 제1약품은 화이자 관련주로 묶이게 되고요. 진메트릭스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묶이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백신 관련주가 지금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죠. 치료제가 이제 나온다. 그럼 치료제로 코로나 치료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백신은 그냥 임시방편이다. 약간 이런 걸로 시장이 지금 인식이 되어버려가지고 백신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솔직히 어느 종목을 보든 모더나, 화이자 뭐 이런 어떤 종목을 보든 다 떨어져 떨어질 겁니다. 뭐 유지레 이거 나파모스타트 관련주죠. 나파모스타트 관련주인데도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뭐 렘데시비르 아니면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나파모스타트 뭐 등등등 관련주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백신 관련주 그래서 이것만 빠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메트릭스를 보려면 진메트릭스가 이제 코로나 테마로 묶이는 거 말고 이 회사가 어제도 말했다시피 어떤 신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 신약 개발이 추후에 뭐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실 거기 때문에 그 신약이 추후 시장의 관심을 신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신약인지 아닌지 그거 먼저 저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거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 그러면은 어 어떤 언제 뭐 예를 들어서 임상에 들어가고 그 신약이 언제 발표되고 이런 일자만 정확하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만 알고 계셔도 요게 아 그럼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올라가긴 하겠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규칙을 이제 주주님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워서 아 그럼 분명히 그때는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솔직히 13,000원까지 빠질 수 있겠네 당장에는 여까진 빠질 수 있겠네 그러면은 난 여기 갈 때 평당가를 좀 낮춰놓았다가 이게 어 그때 만약에 신약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겠지 그러면은 그때 오를 때 나는 평당가를 낮춰놨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빠질 거야 이런 계획을 좀 세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매트릭스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좀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겠지만 좀 같이 잘 버텨가지고 어 좀 다들 좀 그 손해는 안 보게끔 하고 좀 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진매트릭스 주기적으로 계속 방송 도와드릴 거니까요 좀 방송이 좀 많이 부족해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어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해보시면 어 여기 어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클릭해보시고 음 여기에 라이브 라이브 보시면 이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어 여기 뭐 15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음 금요일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금요일 무료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어 4.61% 3전 1승 2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어 이런 미국지수도 이제 다우지스나 어 뭐 나스닥 관련해서도 실시간으로 항상 데이터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현재 시간 9시 알체라 현재가 36,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 9시 1분에 에이스토리 현재가 4만 1,2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어 9시 3분에 V1택 이제 현재가 어 12,20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종목씩 이렇게 추천이 나가니까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런 차트도 어 항상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어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어 호카창도 항상 이렇게 달아드리니까 한번 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림 금일 무료 추천주 무료 추천주 알체라 1차 목표 달성 뭐 이렇게 추천가 36,1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08%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줍니다 그래서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 3종목 추천해 1종목 수익 2종목 보유 중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항상 나타내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손에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뭐 단기적으로 이제 빨리 어 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추천 종목 검색해가지고 어 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어 쭉 내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어 증시사항도 같이 어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증시사항은 체크해드리고 어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주 보유 중에 에이스토리 손질가 38,500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체크가 나가니까요 어 체크해보시면 되시고요 어 밑에 또 내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저와 IP투자연구소 관리하는 VIP포트입니다 항상 좋은 종목 선정하여 분할 매수와 전략을 짜서 매매한다면 리스크 줄이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어 그 항상 수익을 이제 뭐 빠르게 이제 보실 분들에게 단타예요 단타하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어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 이렇게 그 저희 페이지 추천드렸는데 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퀘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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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